그럼 지금부터 마곡시험강도로합보장공사 중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인 공세에 착수한 후 2020년 6월 23일 오늘 도로공사를 중공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하성면의 도심과 농촌마을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차량의 이동에 따라 가로등 점등이 자동 제어되는 가로등 스마트 기술을 우리시 관내 최초로 적용하여 40% 이상의 전기에너지 절감은 물론 농작물 생육 피해도 크게 저감시킬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하였습니다. 오늘 마곡시험강 확보장공사 중공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운 날씨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 건강 늘 챙기시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1단계 공사를 시작했지만 앞으로 더 빨리 2단계 공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의와 노력하시는 정하영 김포시장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1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참 공사판이 언제 정리될까 그렇게 지켜만 봤었는데 또 예산도 적지 않았어요. 3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250억 원의 보상비 또 100여억 원에 가까운 공사비 이런 것들이 지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성 면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멀쩡한 도로를 만들어냈습니다. 1차 구간입니다. 마곡 시안간 도로는 석탄리까지 석탄교 이전까지 1차 구간을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설계 떠서 석탄교 확장 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 석탄리서부터 시안지까지 2차 구간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2순환고속도로 하성IC까지의 공사 진행되고요. 전류리서부터 원산리까지 그 12호선에 대한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들 여러 등등이 하성면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교류 협력의 거점 도시로 하성면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은 노력할 것이고요. 하성 면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이 길을 열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씩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이프 버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자의 하나 둘 셋 구량에 맞춰 테이프를 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